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국방회의도 별도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경제를 넘어 안보 동반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논의는 무엇일까요? 국방포커스 지금 시작합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나라.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 한 아세안의 새로운 30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명년을. 아세안 국가들과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회 한메콩정상회의 개최에 앞서 기대효과와 함께 안보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이재연 아산정책연구원 아세안 대양주연구센터 선입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경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 선입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원득 국립외교원 아세안 인도연구센터 연구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는 11월 25일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과 맞닿아 있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공약에서부터 외교정책 전면에 내세운 신남방정책. 핵심 지역이 바로 아세안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 박사님, 아세안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세안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국가들의 연합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11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동티몰은 아직 아세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요. 나머지 10개 국가가 모여있는 지역 협력체, 이름이 아세안이고요. 아세안이 생긴 배경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세안이 만들어진 건 1967년인데 당시 1960년대 초반만 해도 아세안을 처음 만들었던 5개 국가들 사이에 영내 갈등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쉽게 비교하자면 지금 동북아 국가들 간에 갈등이 있는 것 이상으로 갈등이 심했던 상황이었는데 막 독립한 개발도상국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성장도 어렵고 안정도 어렵겠다. 그래서 처음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5나라가 모여서 아세안을 처음 만들게 됐고 그 뒤로 80년대 브루나이가 독립을 하면서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체제 전환을 겪은 국가들, 95년에 베트남이, 97년에 미얀마, 라오스가 가입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99년에 캄보디아까지 가입을 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10개국 연합체인 아세안이 완성됐고요. 그래서 역사만 봐도 지금 52년째 지역국가들 사이에 협력을 유지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당히 의미 있는 지역협력체라고 봐야겠죠. 네, 그럼 최 박사님. 사실은 우리가 특별정상회의도 개최가 되고 문재인 정부 탕생과 더불어 사실은 신남방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드라이브를 걸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국민들 생각도 그렇고 경제적인 측면은 알겠는데 안보와 국방적인 면에서는 어떠냐인 겁니다. 그래서 성과가 좀 있었는지 또 역량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신남방정책이 발표된 지가 2017년 11월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진행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의미에서도 발표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굉장한 파급 효과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안보 국방 분야 측면에서 봤었을 때 또 그것을 포괄한 의미에서 봤었을 때 한 네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한국의 기존의 안보 국방 협력의 틀이 흔히들 4강 외교 체제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아세안이 중요한 파트너가 되면서 이 기존에 있었던 4강 외교 체제를 넘어서서 4강 외교에 준하는 아세안이 안보 협력 파트너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에 있어서 안보와 국방 협력의 파트너로서 상상됐던 파트너들을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토양이 됐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신남방정책이 흔히들 3P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평화, 피스, 상생변형, 프라스파르티, 사람, 피플인데요. 기존의 한아세안 관계에 있어서는 경제와 임적 교류를 중심으로 했는데 이 피스라고 하는 가치가, 아젠다가 만들어지면서 사실 기존의 한아세안에 안보 국방 협력이 있었죠. ARF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그다음에 지금 서울 안보대화의 계기로 해서 한아세안 국방 창원회까지 있었지만 이것이 산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피스라는 아젠다가 만들어지면서 개별적으로 진행됐던 일들이 굉장히 하나로 포괄적으로 체계적으로 되면서 의미가 더 확실하게 됐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아세안 안보 협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의미고요. 세 번째는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올 거냐 말 거냐. 사실은 불티망이 됐지만 여전히 기대를 열어두고 있는데 바로 이 지점이에요. 정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을 하는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오느냐 마느냐라는 논의가 가능한 건 작년에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주기적으로 있는데 그때 인도네시아 조코비 대통령이 이렇게 특별정상회담 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한 건 어떻겠냐. 그게 인도네시아 조코비 대통령이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남북 문제에 있어서 아세안 국가들이 잘 알고 있고 어떻게 기여를 하고 싶은지를 의미하는 바라는 거죠. 따라서 남북 문제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이슈라는 것이 동남아 팩터가 붙으면서 동아시아라고 하는 지정학적 범주의에서 논의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라는 거고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국민적 인신 전환의 계기.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는데 국민들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신남방 정책이라는 것들이 정책화되어지면서 아세안을 바라보는 국민의 관점이 바뀐 그 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향후는 꾸준히 진행을 하면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꼼꼼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세안 지역에 대한 우리의 안보 국방 분야까지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금 만들어지고 그걸 향해서 나가고 있다. 이제 그런 겁니다. 성과가 많다는 얘기인데 혹시 박사님 덧붙일 거 있으십니까? 뭐 최경희 박사님이 워낙 포화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좀 작은 부분 두 가지 정도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하고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 국방 협력이나 안보 협력이 사실은 좀 불충분했던 게 신남방 정책 이전에는 불충분했던 게 사실인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를 보면 한국도 그렇고 아세안 국가들도 그렇고 가장 큰 안보 협력 대상은 역시 미국이나 중국 같은 큰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이제 두 번째 순위에 해당하는 안보 협력이 있어서 그런 국가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력할 기회도 많지 않았고 신뢰도 그다지 안보 분야에서는 쌓이지 못한 게 사실이죠. 상당한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안보 협력이나 국방 협력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신남방 정책이 시작되고 나서 한 아세안 간의 국방 차관 대화가 시작된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한 아세안 사이에 국방 협력, 군 간의 협력을 하는데 이제 협력의 버릇을 드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신뢰의 관계를 만드는데 상당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또 최경일 박사님 아까 말씀하셨던 평화 협력이라는 부분. 평화 협력 안에 다양한 협력 분야들이 있는데 저는 그 말 자체에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평화라는 이야기. 이 평화라는 것이 그냥 안보 협력이나 군사 협력과 다르게 상당히 포괄적이긴 한데 이거는 안보 협력이라는 거, 군사 협력이라는 건 좀 어떻게 보면 강대국들이, 힘을 가진 국가들이 이야기하기 좋은 부분이거든요. 한국이나 아세안 국가들처럼 지역의 중소국가 내지는 중견국가로 분류될 수 있는 국가들은 평화라는 문제에 집중을 하는 것이 보다 도덕적으로 지역에서 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되고요. 또 한반도의 평화라는 문제랑도 이 평화라는 것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평화 협력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매우 의미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신단방 정책에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오늘도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신뢰구축, 그리고 평화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조 교수님도 나도 이 대목에서 한 말씀만 해야 되겠다. 2017년 11월에 신남방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최경희 박사님 말씀처럼 이후에 경제, 인적 교류뿐만 아니라 국방 안보 협력도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사실상 솔직히 말하자면 경제 통상이라든지 문화 인적 교류들은 사실상 민간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증가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지난 신남방 정책 추진이 2년 지난 지점에서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국방 안보 협력이 가시적으로 많이 나올 수는 없죠. 왜냐하면 단지 2년밖에 안 됐고 민간 차원의 교류들은 활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고 하지만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다는 거죠. 특히나 미중 갈등 경쟁하에서 우리가 같이 협력할 파트너를 찾아야 되는데 그 파트너로서 아세안이 아주 잠재적인 우리의 협력 파트너로 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우리가 아세안이 원하는 어떤 안보 협력 특히나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 우리가 협력을 할 수 있는 특히나 해양 안보 분야에서 우리가 협력을 할 수 있고 반대로 아세안은 과거에는 주변부로 한반도 정세에서 주변부로 했었지만 이제 제1차 미국 정상회담인지 2차 미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안보 파트너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주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우리가 관계는 맺었었지만 신난방정책이라는 정책을 딱 수립이 된 건 2년밖에 안 했지만 정말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럼 정말 이제 새로운 파트너로 모색하고 있는데 아세안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나 가치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짧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 교수님 먼저. 아세안이 가지는 매력을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로 보통 얘기할 수 있는데 경제통상적인 분야와 외교안보 분야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 경제통상적인 분야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으로 보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그런 타격도 많이 받았는데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포스트 차이나 또 나아가서는 포스트 베트남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아세안 지역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아세안 지역을 토대로 우리가 미래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세안 지역이 참 중요한 그리고 매력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콩 지역에 우리가 진출하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의 공적 개발 원조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 바로 메콩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경제 투자에 아세안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고 또한 공적 원조 개발에서 이제 베트남이 1위를 차지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이제 첨예화되고 있고 특히나 우리도 한일 무역 갈등도 지금 겪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어떤 지지 세력을 확보로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세안이 우리와 어떤 호해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외교 안보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사한 협력 분야에서는 이제 인도 우리가 과거에는 미국이나 강대구로부터 무기를 많이 수입했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가 무기를 수출하지 못했었습니까? 그 수출의 최적의 파트너가 이제 아세안에 있는데 보통 이제 인도네시아나 특히 인도네시아가 이제 우리의 중점 파트너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잠수함이라든지 그리고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우리의 어떤 방사한 협력 파트너에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력같이 충분합니다. 혹시 박사님도 의견 주시면 조 박사님이 주로 이제 안보 측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하고 저도 안보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는 좀 아실 것 같아요. 신난방 정책이 추진된 이후에 그런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세안 10개 국가가 한국의 두 번째 큰 무역 상대국입니다. 중국이 24% 정도 되고 아세안이 한 14%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죠.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보다 아세안하고 무역을 더 많이 한단 말이야? 라고 놀라게 되죠. 그리고 한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해외 투자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거의 두 번째로 큰 해외 투자 상대 지역도 동남아시아입니다. 아세안 10개국이 두 번째로 크고요. 그리고 우리의 해외 건설 시장들. 예전에는 뭐 이제 중동만 이야기했었는데 중동이 여전히 크긴 하지만 역시 아세안이 두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적인 미래를 위해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고 안보적인 측면에서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조 박사님 워낙 포괄적으로 많이 이야기했었으니까 저는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남중국해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남중국해 영토 갈등에서 한국은 당사국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남중국해 갈등이라는 것이 한국의 경제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역하고 우리의 에너지 자원 수입이 대부분 남중국해를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 남중국해 분쟁의 당사국이 아세안이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간접적인 안보, 경제 이익하고 동남아시아 국가들하고는 아세안 국가들하고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해양 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또 추후에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최경희 박사님. 네, 매력 덩어리입니다. 네, 매력 덩어리입니다. 두 분의 박사님이 경제적 외교의 매력을 얘기했는데 조금 저는 다른 포인트, 사회문화적 매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아세안과 우리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회로 움직이는 저변에 있는 전통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랑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아세안의 심벌을 보면 거기에 이제 볕단 무늬가 있는 걸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농경문화에 기초한 전통문화가 우리랑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가치관, 문화 이런 것도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완보적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도 우리랑 굉장히 친근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 매력을 갖고 있다. 또 하나는 인구적인 매력이요. 정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세계 경제 규모로서는 제3, 세 번째로 규모 지대인데 그만큼 인구가 많다는 거거든요. 6억 4천만 명인데 그 인구 중에서도 젊은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한국의 인구 대책을 위해서도 아세안의 인구의 매력은 너무 중요하다. 세 번째는 지정학적 매력이라고 봅니다. 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이렇게 으르렁 댈까. 이것이 아세안이 갖고 있는 포지션의 문제거든요. 중국과 맞닿고 인도와 맞닿고 있고요. 그래서 아세안, 그다음에 가까이에 중앙아시아 시장하고도 가까이 있어요. 이 지정학에 기초한 지정학적 의미에서 아세안이 갖고 있는 매력은 놀랍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아세안 우리예요. 미래 함께할 파트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갑자기 베트남 짤복수가 생각나네요. 계속해서 오는 25일 개최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벌써 세 번째이고요. 공식적인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 개최가 됩니다. 이게 어떤 자리가 될지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의의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 박사님. 네, 일단 세 가지 의미로 좀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30주년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30년에 대한 의미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축하하고, 그다음에 미래를 선포하는 계기인데, 이전의 30년이라고 얘기한다면 처음으로 한국과 아세안이 다이알로그 파트너십, 대화관계를 수립한 게 1989년이거든요. 이 1989년은 곧 있으면 91년 탈냉전 무드의 시기에서 만들어진 관계라는 거죠. 그 속에서 아세안도 세계를 향한 메시지들을 계속적으로 보내왔는데, 그중에서도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한 아세안 관계는 30년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해결할 아세안다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속가능한 평화,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식량 위기의 문제, 물 부족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아세안의 대화관계 국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도 있고 뉴질랜드도 있고 호시도 있고 많은데, 특별히 세 번째 특별정상회담을 했다라는 것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보통은 10주년을 기념을 해서 특별정상회담이 있는데요. 저희는 2009년, 2014년, 2019년, 5년을 주기로 세 번이나 특별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바로 아세안의 입장에서도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신뢰할 만한 국가들이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보는 기본적으로 신뢰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요. 그다음에 셋째는 그래서 하나선 특별정상회담에 공동성명문이 나올 텐데 이것이 갖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자 지역협력체의 의미가 실질화되고 있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존에 역사적으로 지역협력체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공적이냐, 지속가능하냐 이런 부분은 굉장히 한계점이 많았죠. 그런데 한국과 아세안의 입장에서 30년을 보내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한다는 것은 지역협력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3차 하나선 특별정상회담은 의미가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메콩 간 협력도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급에서 정상급으로 격상이 됐고 올해 한 메콩 정상회의가 개최가 되고 여기에서 한강 메콩광 선원이 퇴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의미 좀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메콩 지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메콩 지역이라고 하면 태국, 미얀마, 캄버디아, 라오스, 베트남 이렇게 동남아시아에서는 이렇게 5개 국가를 포괄하는 지역이고요. 한국은 좀 사실은 뒤늦게 참여한 편입니다. 외교장관회의는 전부터 했었지만 정상급 회의는 좀 뒤늦게 참여한 편이고 이미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각자 나름대로의 계획에 따라서 메콩 지역 국가들이랑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이 메콩 국가들하고 또 별도의 협력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한국이 지역에서 개발 협력이든지 인간 안보든지 이런 부분에서 책임을 다한다. 중견국으로서 맡은 임무를 다 한다는 의미가 한 가지 있을 수 있고요. 지난 9월에 문재인 대통령 캄버디아, 라오스, 태국 방문하셨거든요. 그때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비전입니다. 한, 메콩 협력 비전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전 경험의 공유, 두 번째는 지속가능한 번영, 세 번째는 동아시아 평화와 상생 번영이라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놓으면 다 경제 협력에 관한 이야기였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발전 경험을 그들과 공유할 것이냐. 두 번째는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어떻게 환경 친화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냐라는 건데 세 번째 부분에 한, 메콩 사이의 안보적인 의미가 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안보하고 평화하고 그다음에 번영이라는 부분, 경제성장이라는 부분은 따로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동남아시아 지역이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은 평화 없는 번영이 의미가 없죠. 그다음에 번영 없는 평화도 사실은 배고픈 평화죠. 의미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이 안보 측면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아닌가. 한, 메콩 사이의 협력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메콩 국가들이 대부분 다 한반도 문제에 관련해서 나름 의미가 있는 국가들입니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은 또 북한하고 나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로부터 한반도 문제에 관한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라는 부분도 안보 차원에 있어서 좀 중요한 요소가 되죠. 네, 그렇군요. 미래 안보를 위해서 한, 아세안의 협력 관계 발전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상호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아세안 역시 미중 사이에서 안보와 경제적 딜레마를 겪고 있는 만큼 우리와 같은 고민을 나누고 힘을 키울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 맞는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의 슈퍼 강대국,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국면의 어려움들은 아세안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에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의 리스닥룬 총리가 연설하는 동안에 그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호무역지가 갖고 있는 어려움은 지금 아세안 내부에서는 강제 중요한 건 경제 발전 추동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미중 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영내의 직접적인 타격이 온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세안의 입장, 아세안의 방향 이것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의 국면에서 아세안은 매우 중요한 입장을 제시를 했죠. 아세안 Outlook of the Indo-Pacific 인도-Pacific에 대한 아세안의 입장이라는 것을 올해 6월에 입장을 제시했거든요. 지금 현재 아시아 태평양 또는 인도 태평양이라고 말하는 이 지역 내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나 경쟁이라고 하는 부분이 격화되고 있는데 아세안은 이것을 갈등과 경쟁의 지대가 아니라 상호 협력하고 연대하고 소통해서 공동으로 개발하고 공동으로 분배하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아세안이 대외적으로 천명했던 아세안 중심성 그거에 기초해서 여기 지역 내에 지역 협력체를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의 아세안, 아세안 플러스 원이라고 하는 다양한 회의체가 있거든요. ARF, EAS 이 모든 것들은 아세안 중심적 지역 협력체인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다른 나라와 대화, 협력을 통해서 협력 가능한 지역이지 경쟁의 대상 지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제기했던 거죠. 이 부분도 아까 조은도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방금 있었던 동아시아 정상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표현을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세안이 이 지역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한 것의 메시지가 굉장히 크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차원에서 이런 의식이 확대되어지는 방향으로 가서 좀 더 경제도 자유롭게 상호 번영하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평화 안보도 구축하다가 나가는 흐름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같은 맥락일 수 있겠는데요. 미국이라든가 일본, 중국, 정말 많은 강대국들이 아세안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아세안의 다른 강대국이 하는 모습, 빗대어 봤을 때 우리는 어떠한 영향을 또 발휘하고 안보적 측면에서 어떻게 협력을 강화해야 될까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아세안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것, 안보적 차원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은 너무 당연하게 인도 퍼스픽이라는 미국의 계획과 중국의 1대1로라는 계획이 충돌하는 정확하게 만나는 지점이 동남아시아입니다. 그 작은 카테고리로 남중국에서 또 두 상대가 충돌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아세안은 미중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열나라를 한꺼번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상대인 거죠. 미중을 떠나서 일본, 호주 이런 나라들, 인도도 있고요. 이런 나라들이 또 아세안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는 호주 입장에서는 지정학적으로 아세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남반구에 있는 국가로서 북반구의 일에 끼거나 동아시아 지역의 일에 간섭하기 위해서 반드시 동남아 지역을 넘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또 호주의 테러리즘이라든지 이런 위협이 오는 지역이 바로 동남아시아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또 안보적으로 중요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역시 미국과 같이 가는 안보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또 중국의 힘을 동남아시아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차단해보겠다라는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될까요? 아세안 국가들은 우리가 지금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보 문제에서. 한국은 뒤에 숨어있는 아젠다가 없는 국가죠. 그러니까 일본, 미국, 중국, 호주 이런 주변의 큰 국가들은 아세안과 안보 협력을 통해서 또는 아세안과 거리를 좁힘으로써 우리가 이런 거를 이뤄내야겠다. 지역적으로 하는 숨은 아젠다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아젠다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세안과 안보 협력을 통해서 서로 안보 이익을 나누어 가지는 어떻게 보면 좀 절친, 친한 친구로서 협력을 발전시키자는 거고 또 중국, 일본, 미국 이런 나라들하고 다르게 한국은 동남아 지역 국가들하고 역사적인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 점도 한국이 동남아 국가들에게 어필하기에 되게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에게 유리한 점도 많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지경학적으로 좀 잘 더욱더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난 9월입니다. 우리나라가 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를 체결했습니다. 아세안 지역으로는 필리핀에 이어 두 번째이고요. 또 메콘 그룹에서는 유일하게 지소미아를 체결한 건데 의의와 기대효과 그리고 앞으로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동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지라는 질문을 최 박사님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한 거죠? 그럼요. 가능하죠. 그리고 우리 이재현 교수님께서 잘 얘기해 주셨는데 한국과 아세안의 안보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사실 신남방 정책의 구체적인 결과로서 태국과 지소미를 맺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태국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동남아 여러 국가 중에서 식민지를 유일하게 경험하지 않은 나라. 그게 태국이에요. 태국이 굉장한 외교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또한 지금 남중교육의 이슈에 있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담당국으로서의 태국의 역할도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런 정보 교류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국은 굉장히 어드밴티지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비전통적인 안보 이슈라고 말하는 초국가적인 범죄, 사이버 안보, 해양 안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보의 문제거든요. 사실 지속가능한 안보 혁명은 정보 교류에 있다. 물론 필리폰부터 시작해서 태국. 이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로 확장을 계속해서 실질적인 정보 교류의 툴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태국은 또 6.25전쟁 때 군인들이 파병해줘서 많은 협력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지소미와 협력,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북아를 넘어서 동남아 그러면 가장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아까도 우리가 살짝 얘기했지만 남중국의 갈등이 중국하고는 첨예화되고 있지만 또 별도로 동아시아 지역의 어떤 해상교통로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무역의 거의 99% 이상의 해상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조 박사님, 우리 해양안보협력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어느 쪽으로 방향을 좀 더 확대하면 좋을지 의견을 좀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때 대통령께서 발언을 하신 게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의 해상 통로인, 교통로인 남중국해의 어떤 비군사화를 지지하고 그리고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존중하면서 국제법을 존중한다 이런 차원의 발언을 하셨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도 이제 이들 지역의 어떤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에 어떤 기여하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남중국해 문제에서 가장 첨예하게 관여되어 있는 국가가 바로 이제 베트남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저희 아세안 최대 투자국이고 협력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신문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다시피 베트남이 이제 중국 어선들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봅니다. 또한 이제 중국 어선들이 내려오니까 베트남 어선들이 다시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어선들이 또 피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불법 조업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연결고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베트남의 어떤 해양역량 강화를 측면에서 우리가 기여를 할 방안이 있는데 이제 바로 그것이 이제 지난번에 베트남에 우리가 초계암을 무상으로 공유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베트남이 해양역량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공유한 호이암 요소함에 러시아제 대한미사일을 장착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의 해양역량 강화를 좀 촉진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한 이제 우리들이 어떤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좋지 않습니까. 해양역량 인식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선박을 디텍션하는 그런 기술들 이러한 어떤 인프라적인 그런 기술들을 좀 해상 측면에서 공유하는 그리고 그 경험을 주고 그리고 또 장비들을 또 제공해주고 그런 기술들을 좀 주는 그런 좀 우회적인 방법으로도 시작해서 좀 이 남중국해 문제에 어떤 기여하는 방안을 좀 찾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박사님 이제 아세안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또 방산협력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이런 방산협력을 이제 강화할 때 아세안 국가들은 또 어떻게 그런 거를 수용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방산협력에 관련해서 지금 동남아시아 국가하고 한국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는 한 3개 정도 됩니다. 베트남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 정도가 되고요. 그럼 이제 같이 공동으로 장비를 개발한다든가 무기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한국이 아까 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함정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야기하면 이런 세 국가랑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동남아 국가들하고 방산협력인가 물론 이제 한국이 신남방정책으로 동남아 국가들하고 안보협력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동남아 자체적인 동력도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 오랫동안 이제 경제적으로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군사 장비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구매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이후 2000년대 이후로 경제성장이 빨리 되면서 남은 여력, 경제력을 가지고 이제 무기들을 좀 그 국가의 사이즈에 걸맞는 무기들을 구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가장 큰 손이 동남아시아에서 싱가포르입니다. 역시 싱가포르도 그렇고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까지 이런 나라든지 적극적으로 그 무기들을 구매를 하기 시작했고 그런 것과 또 한국 쪽에서 보면은 동남아에서는 어떤 인식이 있냐면은 요새 흔히 하는 말로 가성비가 좋은 장비다. 가격 대비 성능이 상당히 뛰어난 장비가 한국 장비고 또 뭐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교육이라든지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동남아 국가들에서 많이 찾고 있는데 아까 조 박사님 이야기하신 그 노후함정 지원 같은 거 제가 사실은 어저께 필리핀에 다녀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거기서 군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해보면은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 한국이 지원해준 노후함정이 자기네들이 가진 함정주의에서 제일 좋대요. 아 그래요? 네. 그럴 정도로 그런 지원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럴 정도로 장비가 노후화되어 있고 취약하니까는 앞으로 방산협력을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방산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너무 앞에다가 내세우거나 너무 크게 이야기하면 좀 곤란하겠죠. 그 부분이 한 가지 있고 방산협력을 통해서 동남아 국가들하고 국방이라는 부분에서 신뢰관계를 하나씩 쌓아가는, 한 발씩 쌓아가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두고 방산협력을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런 방산협력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서 꼭 주의할 점이 아닐까 싶은데 최 박사님도 한 말씀 듣고 싶은데 이제 우리 국내 국산 무기를 또 수출하고 또 이런 동남아 아세안 국가, 주요 국가들하고 방산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또 많은 기대효과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기대효과가 있고 또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희가 아세안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아세안은 한 덩어리이기도 하지만 아세안은 조금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구별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같은 지금 막 개발이 진행되는 그다음에 최고로 잘 사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우리가 중진 제조 국가군이라고 얘기하는 태국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국가들이죠. 사실 방산협력도 아까 말씀하니까 이 구별이 그룹에 따라서 달리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어서 이 폐기해야 하는 도태 장비에 대해서는 지금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서 더 신뢰관계를 더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또 하나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지금 군비를 강화하려고 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지금 변화하고 있는 안보 환경 속에서 그래서 가장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들이라는 거죠. 거기에 맞는 맞춤형, 맞춤형으로 준비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아까 말씀드린 너무 중요한 대상 국가인데 이 무기체계 40%를 자체에서 생산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기술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동남아 10개 국가들 중에서도 특별히 싱가포르와의 방산협력을 좀 전략적으로 채교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역내 함의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방산협력은 기술협력, 경제조과 다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신남방정책에서 평화라는 아젠다를 매우 중요시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산협력이 최종적인 규결은 평화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강조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방산협력도 아세안 지역과의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한 시기인데 아세안은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3의 조력자가 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정상국가와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말도 많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이고 아세안과 북한과의 관계는 어떠하고 아세안은 어떤 키를 쥐고 있기에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 박사님 짧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아세안은 북한과 모든 아세안 국가들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외교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아세안을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하노이를 방문했을 때 TV에 보면 옛날에 호치민이랑 김일성 주석이랑 만나서 서로 허그하는, 껴안는 그런 장면이 TV에 나왔었는데 그만큼 베트남과 북한과의 관계도 오래되어 있고 그리고 베트남 전 때 북한이 북베트남, 그 당시 북베트남이죠. 베트남을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많이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냉전 시기 때는 아세안 국가들,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은 비동맹 운동의 리딩 국가였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그때 당시에 스카르노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 상당한 우회와 끈끈한 그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아세안과 북한은 좀 친근한, 편안한 그런 국가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게 지금 북한의 비핵화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인데 사실상 비핵화라는 게 사실 아세안 국가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그런 아젠다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이해 당사국들이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협상으로 가서 나중에 비핵화가 타결이 됐는데 그 이후에 포스트 비핵화, 그러니까 비핵화가 된다고 해서 계속 평화가 유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북한이 또 이제 이익이 안 맞으면 비핵화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계속 유지되게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제 간접적인 방안으로 아세안 국가 특히나 이제 체제 유지를 하면서 개혁 개방하고 있는 라오스라든지 캄보디아 같은 국가들의 어떤 모델을 북한의 모델과 전범을 시켜서 북한이 그것을 이제 참고, 경험을 참고한다면 이제 체제 유지를 위한 어떤 경제 발전이라든지 그것이 이제 북한 국민들의 어떤 만족을, 국가에 대한 만족을 높이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체제 유지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아세안 국가들, 특히나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그런 어떤 모델을, 경제 발전 모델을 갖다가 이제 북한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 박사님. 그러니까 아세안 내 노른자위 그룹 한 메콩인데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보다 북한 쪽이 전통적으로 오랜 세월 더 이렇게 기울여 짓지 않나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해보는데 그럼 안보적 측면에서 우리에게도 도움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어떤 특별한 전략이 있을까요? 지금 뭐 조은혁 박사님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메콩 국가들, 특히 이제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같은 국가들은 과거에도 공산주의였고 지금도 공산주의 체제가 유지하고 또 미얀마도 범화식 사회주의 하에서 북한하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었고 이래가지고 북한하고 가까운 관계가 있는 게 맞고요. 지금도 베트남이나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당대당 접촉도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들을 사실은 우리가 역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북한한테 전달하는 메시지나 북한이 변하는 것이 어떻게 북한에 도움이 되는지 사실은 뭐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이 그건 이미 보여준 거거든요. 체제전환을 하고 경제성장의 길로 나갈 때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준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국이 역으로 활용해야 되겠죠. 그 반대급으로 한국은 뭐 지금 이 국가들이 좀 북한이랑 가까운 관계인 것 같다라고 하지만 이제 결정적으로는 북한하고 한국을 놓고 봤을 땐 한국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국가들이거든요. 경제적인 도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바는 충분히 하면서 그 반대급으로 북한에게 이런 메시지를 좀 전해달라는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얀마가 요즘에 이제 우리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를 부상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전략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북한은 가만히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북한에 대한 압박이나 제재가 고조로 했던 시기가 2016년, 2017년 아닙니까? 그렇지만 최근에 그 전에 6년 봐서도 양장한계를 도특락하게 하는 것이 북한의 전략인데 그럼 틈새 전략 우리 들어갈 수 있을까요? 최 박사님 어떻습니까? 들어가야죠. 기본적으로 아세안 국가들도 북한의 핵을 갖는 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제재가 있을 때는 제재의 흐름을 가고 있는 건 맞지만 이렇게 북한을 고립화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 문제의 해법이 아니다라는 게 아세안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한국의 입장한테도 아세안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 해결을 갖고 있는 건 문제이지만 북한을 고립시키지 말고 대화의 창구로 끊임없이 나오게 해라. 그 역할을 계속 주문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세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또 평양에는 캄보드야,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5대 동남아 국가의 대사관들이 다 있어요. 정말 실질적으로 상호관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이 대사관의 역할은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평양에 있는 사무관들은 페이스북으로 평양 소식도 알리고 그러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중에서 캄보드야, 라오스, 베트남이 메콤 국가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중에서도 베트남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가 이제 제1차는 싱가포르였고 제2차는 베트남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제3차도 동남아 어딘가에서 하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베트남은 굉장히 꾸준히 오랫동안 남북의 통일에 관련돼서 베트남이 기여할 바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가들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주어두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입장들도 계속적으로 발표하고 있거든요. 또한 두 분의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비핵화 이후에 북한이 경제개발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사실 소련과 중국은 덩치가 너무 큰 나라거든요. 가장 유사한 국가들 중에서 동남아의 사례들이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큰데 그중에서도 베트남의 노이모의로 인하한 개혁개방이라고 하는 이 경제발전 모델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는 거죠. 그런데 베트남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북한은 베트남을 바라보고 있고 베트남은 우리를 바라보고 이게 삼각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상호기밀하고. 또한 사실 베트남의 경제발전 모델보다는 사실은 싱가포르의 모델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동북아의 물류와 금융의 허브로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을 그렇게 경제성장을 끌어올리고 싶은데 그것이 싱가포르를 갖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했었던 경제발전 모서리가 굉장히 막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1차 북미정상회담을 갔었을 때 싱가포르를 이렇게 쭉 돌아봤잖아요. 그리고 그때 교육부 장관과의 만남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적 자원 이 인적 자원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중에서 싱가포르의 교육체계는 의미하는 바가 크고 그런 의미에서 싱가포르의 민관단체인 조선익스체인지 이 단체들이 꾸준히 활동을 하면서 북한의 청년들, 젊은 기업가들 이 역량 강화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모르지만 그 전부터 북한과 여러 저러한 경제협력 채널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메콩 간 관계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북한하고 메콩 지역의 확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승은 의미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각에서는 아세안 국가와 경제를 넘어 정치 및 안보 분야까지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도 사실 정상 순방을 빼면 손에 잡히는 협력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존에 대해 아세안 정책,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박사님, 우리가 계산할 점은 또 많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기존에 한국이 아세안에 대해서 가졌던 정책, 특히 안보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면 사실 정치 안보 부분 협력이 경제나 사회, 문화 부분 협력이 상당히 뒤체져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런데 그 이유를 구조적인 측면하고 한국의 잘못된 접근 방법, 과거에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구조적인 측면으로는 아까 또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이나 안보 협력에 대해서 좀 민감한 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동남아 국가들 1967년에 아세안 만들어 놓고 나서 아세안 국방장관회의가 40년이 지난 다음에 처음 열렸거든요. 그럴 정도로 아세안 안에서도 국방 관련 협력이라는 건 좀 민감한 부분이고 한국은 한반도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한미동맹이라는 것 때문에 또 이 안보 협력을 밖으로 확 펼치기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양쪽으로 서로 간에 안보 협력이 좀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안보 협력이라는 것은 사회문화나 경제 협력하고 좀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회문화나 경제 협력은 정부가 일단 문을 열어놓죠. 그러고 나면 기업들이 가고 사회단체들이 가고 기업들은 정부가 이렇게 밀지 않아도 이익이 생기면 나가니까요. 그런데 안보 협력은 그런 프라이빗 섹터, 민간 부분이 없는 거죠. 처음부터까지 정부의 일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끝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사실은 바쁘죠, 정부가. 다양한 일들을 해야 되고 그런 구조의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안보 협력 관련해서 한국이 좀 과거에 접근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북한 문제입니다. 아세한 국가들한테 찾아가서 한국은 늘 북한 문제를 너무 강조를 해왔어요. 아세한 국가들 입장에서는 한반도 문제라는 게 한국, 북한, 핵무기를 가진 북한도 있고 그것보다 더 크게는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이라는 강대국들이 모여 있는 장인데 여기에 쉽게 껴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었어야 했는데 늘 가서 북한 비난하는 거, 한반도 문제에 관심 가져달라 이런 일방적인 우리가 요구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관련된 사실은 피로감이 좀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런 피로감을 어떻게 해결을 하냐라는 문제하고 아세한 국가들한테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면 우리도 그만큼 그들의 안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양방향 협력이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좀 있었죠. 경제 분야 중요하지만 안보나 국방 분야에서 정말 동방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과제에 대해서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 메이콩 정상회의 선거 개최를 위해서 끝까지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또 지난 30년을 뛰어넘는 한 아세안의 관계도약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 박사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이것만은 꼭 지켜달라 이런 것도 좀 지적해 주시고요. 사실 오랫동안 준비한 국제 외교 행사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최대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결과물이 뭐가 되었으면 좋겠냐면 아세안 정상들과 함께 온 사람들이 우리가 존중받고 있구나, 이해받고 있구나,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미래에서는 큰 꿈이 있구나라고 하는 정서적인 안정감, 정서적 기대감 이런 것들을 얻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가장 바라는 바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모토가 국민과 함께하는 정상회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향후 우리의 미래적인 중요한 동반자인 아세안을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이 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의 한류 문화가 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아니겠습니까? 네, 박사님도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상회의도 있고 부대행사도 많이 있지만 제가 특강을 가거나 아니면 세미나를 가거나 또 다른 분들을, 일반 분들을 만나면 아까 모두의 이재연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동남아는 아는데 여행을 많이 가고 음식도 많이 먹고서 동남아는 아는데 아세안을 잘 모르고 도대체 아세안이 우리에게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바라는 것은 향후 30년의 아세안 국가의 어떤 동행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정말 아세안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아세안이 우리의 어떤 미래의 협력 파트너로서 중요하다. 이런 인식이 이번 기회에 그것만이라도 인식이 구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거는 될 것 같습니다. 왠지. 많은 예감이 좋게 진행되고 있는데 또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남방 정책이 지난 2년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이제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신남방 정책 2.0, 2기로 업그레이드돼서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동남아 국가들이 구체적인 협력 사업 말고도 가장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딱 한 가지 답이 나옵니다. 뭡니까? 한국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동남아 중시 정책을 가져갈 것인가. 지금 정부를 넘어서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아세안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 특별정상회의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국가들에게 한국 정부는 앞으로 계속 아세안과 같이 할 거다라는 확신을 좀 심어줄 수 있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세안 지역을 향해서 신남방 정책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해야 되고 더불어 동방 성장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와 문화, 교육을 넘어서 안보, 방산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세안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특히 이번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그리고 한메콩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많은 결과물이 나오면 지지와 공감, 인식도 새롭게 해주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드리니까요. 저도 많이 변했습니다. 감사드리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 성공 개최 그리고 든든한 안보 동반자로 거듭날 한아세안의 미래를 기대해 보면서 국방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